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의 돈 공부. 오늘 추천드릴 책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부를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공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독특하죠. 동경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박사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 대학교에서 연구했고 세계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일본에 전파한 의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후과도에 있는 그의 치과병원은 10명의 직원으로 연간 4억엔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각지에서 환자가 찾아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병영 경영자이자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누계 100만부가 넘는 자기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춘함에게 다가온 내용들 발췌 도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라.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리먼 쇼크 이상의 세계 공황이 엄습해 온다는 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인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도 제 시선은 항상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갈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 풍요로워질 미래의 제 모습이 그것입니다. 티끌만큼의 불안감도 의심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혜택 받으며 잘하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이제까지 금전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나 돈에 집착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제 삶은 태어난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개업 이후의 발전, 경제적인 성공은 저 자신이 이끌어온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의대를 나오고 개업했지만 병원 경영이 잘 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신세한탄이 늘어지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도 불편할 것 하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을 사람이 결국은 영락해서 초라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사례를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이 왜 그렇게 명함이 나뉘게 되는 걸까요? 심지어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주의 법칙을 배우면 그 명확한 해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주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맞는 공부법, 사고법을 알고 있으면 바라는 바 그대로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과 사고법이 법칙에 맞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우주의 법칙성과 잠재의식을 모른 채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진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라고 있는 방향, 노력하고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날이 불안해, 장래의 전망이 어두우니 자격증이라도 따놓아야지 라는 생각에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면 자격증은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망이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앞날이 불안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두컴컴한 나날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죠. 잠재의식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켜줍니다. 공부하는 동안 장래가 불안해, 전망이 어두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작용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잠재의식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가능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머피의 이론을 학습하여 잠재의식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회로는 잠재의식이다. 지금의 현실은 이제까지의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법칙은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되므로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란 무심결에 감지한 우주의 법칙을 확실한 지식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체화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성을 확실하게 몸에 익히면 이후에는 성공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즉,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외국어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통찰하기 위한 교양, 시사,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습득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물며 공부가 즐거워서 못 견디는 경지에까지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을 위한 배움의 찬 모습입니다. 머피의 잠재의식 활용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배우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지금 하는 일이 쓸모없이 느껴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직접 체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든 즐거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튼실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것은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과 잠재의식을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은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즐겁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이 끝없는 충만감은 인간력을 높여주는 배움이 제게 선물해준 최고의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인생보다 풍요로운 인간됨을 추구하라. 잠재의식의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잠재의식의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나쁜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이 세상에 작용하는 법칙과 잠재의식 활용법을 배우면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활용법을 알고 공부하면 이전과는 의식이 달라져서 바라던 대로의 성과, 수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돈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힘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할 수 없으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의 성과로써 풍요로워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높은 연봉을 바라는 건 잘못도 탐욕도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에 알맞은 조화로운 방법으로 욕망하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잠재의식이 작용하고 소망이 현실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등 그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보다 나은 생활, 높은 수입을 원하는 이들이 종종 강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삶,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항상 마음을 풍요롭게 유지하고 풍요로움에 의한 기쁨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협함과 조급함을 버리고 스스로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배움이 깨달음으로, 인맥이 인연으로,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인간이 풍요로운 인생을 쌓아올린다는 말처럼 인성을 고향시키고 넉넉한 인간이 된다면 풍요로운 인생은 실현됩니다. 풍요를 희망하고 감사하며 또한 내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 됨을 추구하라. 괴로운 일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일을 악물고 노력한다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면서 하는 노력은 자신의 속마음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할 뿐더러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로운 노력, 힘든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부를 지속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좋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며 마음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충족감이 올라옵니다. 저는 일을 악물고 하는 등의 괴로운 노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참아가며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력과는 차이가 있지요. 하고 싶으니까 공부한다. 즐거우니까 더 열심히 배운다고 생각하므로 괴로운 걸 참을 필요도, 슬럼프 따위를 이겨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상당한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공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 수강 하나가 끝나면 다음에는 저 프로그램을 공부해봐야지 그게 끝나면 다음은 저것 이라는 식으로 거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공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충실한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죠. 괴롭기는커녕 즐거움에 몸서리를 쳤으니까요. 후카이도와 도쿄를 오가는 원거리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미나에 빠짐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배움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그 시간만큼은 깊은 충족감, 나 자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고향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완벽하리만큼 큰 만족감이 내면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배움 그 자체가 꾸준히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갔을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행동하면 내면 깊은 데서부터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즐겁고 충실한 배움만이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주며 바라던 결과를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사이토이토리 씨가 노력하지 마라 하는 내용의 그 나쁜 노력, 에고에 아둥바둥하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돈은 존중하는 사람을 따라온다. 해야만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보수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을 느끼곤 하니 더할 나위 없는 보수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돈은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느냐고 물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해 이득이 되는 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를 통해 얻는 돈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돈은 사용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을 잘 해냈다면 특별 상여금을 주거나 승급을 시켜서 그 공적에 알맞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재산을 늘리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일을 하는 이상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돈에는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의 힘이 감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돈은 얼마를 받든 상관없다는 생각은 절대에서는 안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진정한 풍요를 아는 것은 자신에 대한 선행투자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요직에 종사하는 직원 가운데는 귀족 가문이나 세계적인 부호 집안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의 직원도 원칙적으로 가문이나 부의 혜택을 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죠. 풍요로움은 수입의 액수나 예금 잔고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품 그림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림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자연히 감지해낼 수 있게 되고 최상급 물품을 접하며 자라나면 진정 고급스러움 그 자체가 몸에 배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명품이 졸부의 취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인류명품의 진수는 보다 심오합니다. 명품 매장에 있는 물건은 진품일 뿐 아니라 응대하는 점원도 세련된 매너와 대화기술을 익히고 있죠. 우리 사회는 명품에 대한 욕구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소비가 아닌 자신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된 직원들을 접하고 그런 명품을 걸침으로써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으니까요. 교토에는 지금도 처음 오신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게 중 하나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세 개의 별을 받은 어느 음식점 사장이 잡지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단골 손님 소개로 온 분들 중에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인류 가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게도 손님을 선별하는 법이죠. 무리하게 돈을 써서 명품을 사거나 고급 음식점에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 몇 차례라도 경험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한편 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기품을 풍기는 뛰어난 물건도 많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같은 직종에 종사한 장인의 작품일 수도 젊은 아티스트가 벼룩시장에 들고 나온 세상의 단 하나뿐인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구매하는 것, 그 또한 소비를 넘어서 물건이 지닌 가치에 투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풍요로움과 품위가 조성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진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많을 뿐더러 골목 곳곳에 갤러리가 들어선 동네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소비 그리고 문화와의 접점을 되도록 늘려가면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바로 가치와 여유를 즐기려는 의지와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중국 학생이었고 집이 상당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은 아이들에게 꼭 한 번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 동네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밥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지금 엄마 아빠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걸 자주 사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되지만 너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언제든 자연스럽게 누릴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무리하지 마라.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설파한 책이 무척이나 많지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대화술이나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사람이 되는 마음 씀씀이 행동거지를 가르쳐주는 책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로 고민하거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거나 누구에게도 미음을 받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거나 그 누구와도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라는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카네기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며 그런 일에 단 1분이라도 인생의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카네기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 세상엔 수억 수천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을 느끼는데도 필사적으로 잘 지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라면 그와는 최소한의 접촉으로 그치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쩐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지 않은데도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사람과는 잘 맞네 라고 느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되도록 그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 그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리해서 그런 인간관계를 지속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원칙은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기분 좋은 선택을 한다면 편안하고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알아내는 법 니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단 몇 분만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소질을 가졌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미있는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저 자신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가 끌리지 않는가를 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사회적 지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쩐지 끌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귄다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파동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각기 다른 종류의 파동을 지니고 있죠. 인간관계가 다다르는 종착점은 결국 파동의 궁합이 기본입니다. 진심으로 끌리는 사람은 자신과 파동이 잘 맞는 사람 즉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파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 짧게 느껴지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고 해도 애인과 함께 있는 것과 지지리도 따분한 회의로 보내는 한 시간은 심리적으로 그 차이가 무척 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어쩐지 함께 있는 자리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당신과 파동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몇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거니 받거니 말이 잘 통한다면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문득 시계를 봤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느껴진다면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얼출 끝났는데도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도 파동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나 친구가 있다면 그 밖에 많은 사람과 힘들어 가면서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 파동이 맞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입니다. 가끔 누군가를 만난 순간 이 만남을 기다렸어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항상 그런 만남을 거듭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재의식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후부터 이런 만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립적으로 대하라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매일 마주치며 함께 일해야 하는 직속상사나 부하직원과 매끄럽지 못한 사이라면 무척 곤혹스럽겠지요. 제게도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좋고 싫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업무처럼 사회적인 관계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관계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인끼리의 관계임으로 중립적인 심정으로 상대와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립적으로 눈앞에 놓인 일을 진행하면서 상대의 개성과 특징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상대는 상대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응대하십시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담담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약점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식으로도 도발해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와는 파동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상대도 어쩐지 당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처럼 오히려 편하지 않은 상대와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잠재의식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관계에 한해서는 불편한 상대를 극복하려기 하기보다는 되도록 신경 쓰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도 없고 전혀 쓸모없는 것도 없다. 우리의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결점이 있고 우리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다. 니베토 이나조 교육가라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운이 좋아진다. 배움을 통해 좋은 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확연히 드러날 만큼 확실하게 운을 좋게 만들어주며 게다가 간단하기까지 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세미나에서 잠재의식에 대해 배우고 능력개발과 잠재의식 세미나 강사를 하게 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제 운마저 부쩍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우리 책춘님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책춘함, 나비스쿨, 오픈채팅방, 카카오톡에 보시면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이 뿜어내시는 그 긍정과 활기의 에너지가 정말로 서로서로의 진동수를 업해주는 좋은 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엔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 속에 정말 좋은 이야기들 서로 함께 북돋우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운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남북에이지를 만난 기회가 있어서 인사도 하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악수나 하이파이브, 포옹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체온과 맥박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기운의 파동을 자신의 파동과 공명시키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치 그가 빙이 된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운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이토이토리 씨도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꼭 가서 1m 안은가 3m 안까지 꼭 들어가서 그 사람의 파동을 맛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다 있네요. 좋은 운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세미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부 게이지 씨는 대형 인재 파견 회사인 파소나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남부 야스 유키의 친형으로 형제가 모두 큰 성공을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이지 씨는 항상 운은 궁합이 맞는 사람과 연동한다. 운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좋은 운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운을 나누어주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성공을 이룩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강한 운을 받았고 그것을 끌어모은 결과 젊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저도 역술가에게 보기 드문 좋은 운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제까지 제 인생은 바라던 대로 펼쳐져 왔습니다. 결국 가지고 태어난 좋은 운에 남부 게이지 씨의 좋은 운이 더해져 몇 곱절이 된 것이지요. 그와 악수한 바로 그날 호텔로 돌아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을 확인했더니 제 책이 1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내면 얼마간은 매일 아마존에서 순위를 확인합니다. 아마존에서 1위가 되면 매장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 책은 이후에 비즈니스 서적이 진입하기 힘든 종합서적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오사카의 대형 서점에서는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젖히고 1위에 오르는 파죽 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출판사와 담당 편집자를 비롯해 책을 출간하는 데 관련된 여러 명의 힘이 집대성된 결과임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부시와 공명, 공감함으로써 운이 더욱 좋아지고 강해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확신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강연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그 운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또 권해드리는 건 행운사용법 들으시면서 행운사용법에 나오는 네이클로바 씨앗을 기르는 것을 예로 드는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직접 심어보시면서 행운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운이 과학적으로 점점 상승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행운사용법의 동화 버전이 또 서점에서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이게 품절됐다고 나왔는데 출판사에 확인해봤더니 복관됐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행운사용법의 동화 버전 행운의 고물토끼 또 주변에 유아나 청소년들 아동들한테 함께 주셔도 정말 네이클로바 씨앗과 함께 좋은 행운의 씨앗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행운을 쌓아가는 것 정말 그것도 어떤 원리를 파악해서 요새는 한마디로 행운이 우연이 아니라 네이클로바도 유전자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것이 진짜 이제 필연이 됐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우리나라 농부시죠. 식용 네이클로바를 개발해 가지고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농부도 계신데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의 행운을 지혜롭게 쌓아가시면 굉장히 멋진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추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므로 여러분을 이 책 추남의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가장 쉽게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이 책 추남에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 담긴 좋은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씨앗으로 심으셔서 그 씨앗이 나비효과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그 나비효과를 만들어 보시고 주변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나눠주세요. 세 분에게만 함께 나눠주시면 그 세 분이 다시 세 분에게, 세 분에게 그렇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이 책 추남 나비스쿨의 꿈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 추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